아 네 저는 안나옵니다 혓바닥밖에 안나와요 일단은 에일리언 다 깼고 마린 갈까요 그러면은? 네 마린 고 자 이번에는 어려움 라인도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표준으로 했으니까 이번엔 어려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인간종족이예요 인간 아직이다 연작이 되는대로 전스태사로 하금될 예정이다 마로 우리는 왓더헬 땅 맞췄죠 여러분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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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났어 그니까요. 입안에서 입이 또 나오면 완전 가능이죠. 네, 신병 됐어요. 이번엔 테란이죠? 루키야, 루키? 헉, 제노오프 잡으러 왔대요. 아까 주인공, 에일리언 주인공 잡으러 왔다는데요? 이번에는? 네. Here we go! We go! We go! We go! 아까 제가 네, 도룡내듯이 다 도룡내면 되요? 에일리언이? 그니까요? 아아아아... 으아앙. 아아.. 신경. 루키!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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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확인해뒀다. ая시 않게 볼 건데요. 오케이 자극제? H를 눌러서 사용하래요 차고의 탈출.. 탈출구를 찾아라? 오케이 렛츠고 가스통을 쏘고 진행하래요? 가스통 어딨는데? 가스통을 쏘고 이번에는 많이 죽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아까 에일리언으로 플레이했을때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안죽었거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뭐? 쪼러 와야 되는구만 아유 쪼 얘는 뛰는 거 없나 더? 빨리 뛸 수는 없어요?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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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드 디에미디언 쉐빙 누워 마라 하다가 마라 아 움직이는게 아까 엘리언하다가 인간하니까 왜이렇게 그거냐? 네 왜이렇게 답답하냐?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에일리언이 좋았는데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큰 거 carriers 플라이 7, 6, 5, 4, 3, 2, 1 Now throw that lever again to reboot the system 아! 뭐야! 5, 6, 5, 6, 6, 7, 8, 9, 10 으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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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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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fuck is that?! 너무 좋았다 오오오오 어!! 오케이 방금 전까지 아군이였대 에일리언이 그니까요 저기대물으스 자 또 소리가 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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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기적의 에임 아니고 잘 맞춘 거예요 네 댐니 댐니 아 제가 콘도병이여가지고 뭐 자 총을 1년에 한번 쐈어요 아 이게 네 권총 말고 네 소총을 돌려줘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다 박아놔야되는거죠? 여기다 박아놔야되는거죠? 아니 여기 다 나와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동료도 쏠수 있어요? 와우 여기다 박아놔야되는거죠? 여기다 박아놔야되는거죠 아무튼 들어봐 여기다 박아놔야되는거죠 아니 왜 저어 번역이 됐다 안됐다 그러냐 이거 아 그래요? 네 네 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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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t 지금 com mu 너무 4 클럽에, 지원을 제공하래요? 클럽에, 지원을 제공하래요? 아, 뭐야! 아이, 산성댐 산장이 꽉 차있대요 아까전에, 아까전에 그거 있었던거 같은데? 스팀 더 있었던거 같은데? 아, 이쪽으로 가야되는게 아니구나 총 잘 쏘지 않나요? 네 자, 여기다가 한 번 딱 봐가지고 자, 여기다가 한 번 딱 봐가지고 alm 그 söz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 클럽인거 같죠? 클럽에 애일리언이 있는거 같아요 혼을 내주도록 합시다 6급 클럽인가? 오,사람 클럽 2층을 조사하라? 일단은 이쪽은 말고 위쪽으로 가봅시다 저거 보고 있다가 네 에일리언이 습격할 것 같애 저거 보고 있다가 에일리언이 습격할 것 같애 아니다 그래도 좀 보고싶다 어디서 봐야 돼 비키니 입고 있네 비키니 탈증목이여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오오오오 온다온다 오오오오 퐁퐁퐁 퐁퐁퐁 쩨억 쩨득 쩨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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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오케이 손 내기 성공 클럽을 나가라 잠깐만 여기 뭐 아이템 주술거 없나 이거 뛰는게 근데 너무 느린거 같아요 얘 뛰는게 아 이거 뛰는거 없어 더 빨리 못쪄어 신병이 빠져가지고 이거 아니 이렇게 느려 터졌어 움직이는게 뭐 에일리언처럼 죽자삐자 뛰라고 빨리 빨리 움직여야지 살거 아뇨 너무 느려요 캐릭터가 뭐지 안 깨지고 이거 이렇게 되죠 쉬프트 안 돼요 네 1층 언니 홀로브랭 가져가라구요 오케이 네 아니 이거 왜 자꾸 나오다 안나오다 하냐 뭐야 저거 못들어가? 못들어가는데요 더? 네 살아남은 해병대를 모아오래요?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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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잡아 주겠죠? 으흥 그부 그부들 뭐였더 뭐였더 에벤 무거워 무거워 레츠고 엉드레스트 멈추 타穏 크랙 actors 어? 어 뭐야? 아 이거 대화가 패치가 안된게 아니고 대화가 됐다 안됐다 그래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일리언 때도 이게 대화가 됐다 안됐다 그랬거든요 오우씨 깜짝이야 오케이 완벽하게 잡았죠? 왼쪽에 서있다 왼쪽에 서있다 왜 여기는 번역이 하나도 안되있냐 에일리언은 다 번역이 돼있었는데 위험사격을 몇번이나 하는거냐고요? 흐하하핰 저는 고통을 덜 얻기 위해서 잡혀가는 동료를 쏜거냐고요? 맞습니다 어차피 잡힌 순간 준거기 때문에 오, 어차피야 이지하구만 오, 쉣! 어? 여기 뭐가 떨어져있네요? 쾌꾸리네? 탄약 뭐야 이거 어이씨 지금 움직이는거 봐봐 안해가지고? 알아듣겠죠? 아! 아 이거 뭐야 이 탄약은 뭔데? 뭔데 꽉 차있다고 그러는거야?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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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저거 권총만 쓰면 안 되겠는데? 저거 권총만 쓰면 안 되겠는데? 뭐해, 안 죽었어? 아 이제 달릴 수 있는 거야? 너무 많이 오는데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아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 도망가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나갑니다 자 자 요렇게 가면 되죠 통화이 많아 괜찮아 독들이 너무 많이 갑자기 막 확 나오네 그냥 어 여기 거기랑 똑같네? 에일리언 스테이지랑 똑같은데요? 똑같은 데로 왔네 이거 먹어줘 뭔데 뭔데 쓰읍 아 에일리언 왜 이렇게 많아 적게 나와라 좀 아 여기 좀 기다렸다가 당하면 되죠 수류탄은 어떻게 던져야되지? 수류탄은 어떻게 던져야되요 수류탄? 뭐 눌러야지 던지는데 이건 뭔데 뭔 탄약이야 이거 그렇지 아니야 씻어져 접근전이 저거야? 뭐야? 없는데? 여기가 자영뽕괴 아니었구나 제가 자영뽕괴 아니었어요 와우씨 뭔가 방금 전에 여기 꼬리같은게 쇽하고 지나가가지고 뭐지? 했는데 어어어 여기도 있네? 깜짝이야 뭐라 저기가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저거 왜 이렇게 많아? 저거 왜 이렇게 많아? 아 뭔데 뒷걸음치 치는데 에일리언보다 빠르냐구요? 그니까요? 국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왜 근데 대사가 다 번역이 안되지? 이거 잘 나오다가 왜 대사가 번역이 제대로 안되냐 마우스 오른쪽에 그거 아니냐구요? 어 네 다자 으 으 으 으 끊자 으 으 으 으 으 frei아버리와 돌орон의 욕자가 있네 지호야, 그들은 출근이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떻게 해야 돼 아 오케이 아 이게 첫 번째 미션 클리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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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첫 번째 미션 클리어 휴우 흐엉 흐엉 오호호호호 좋았어 뭔데 아 어 뭐야 왜 무기가 없어? 무기 어디갔어 내 무기 어디갔어 무기 내놔 무기 내놔 내 무기 어디갔지? 이거 그냥 근데 에일리어보다 빨라가지고 네 야 이거 인간으로 할 때는 또 네 어 그거네 흐흐흐흫 야 에일리언이 훨씬 좋네 인간보다 인간보다 에일리언이 훨씬 좋은데요? 에일리언이 아니라 부부님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해봐라 아무야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저녁은 네가 해먹은 짜장면 먹으래서 그냥 밥에다 파전먹은... 샌머 알 맞수죠? 오케이 에일리언 엘리언 주인공은 다 깼어요 엘리언 주인공은 다 깼습니다 맛있는 것도 좋군요 어우 샥기 왜 이렇게 빨라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어어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오케이! 맞추기 성공! 움직이는게 너무 빨라서 맞추기가 힘들어요 누구야? 누구야? 어두운건 질색이야 네 그니까요 상비가 되게 빈약...빈약해요 이거 체크포인트 방금 됐나? 이거 왜 번역이 다 안되있냐? 이거는? 인간부분은 번역이 하나도 안되있네요 처음만 번역되어있고 번역이 왜 안나오지? 제대로? 분명히 한글패치 받아가지고 적용시켰는데 처음부분만 번역되어있고 그 뒤부터는 번역이 하나도 안되있어 원래 이런건가? 한글패치가 네 한 반밖에 안된건가 이거? 엘리언은 다 자막도 한글로 나왔거든요? 진짜 몇부분빼곤 다 나왔는데 아까 누가 얘기했었다고요? 뭐..뭐요? 아 대화쪽은 부분한글하여? 아 그래요? 아쉽구만 자 에일리언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없나? 일단 이쪽은 아닌것 같죠? 점프.. 아 뭐야 점프가 이거밖에 안돼? 와아 야 이거 신병이 빠져가지고 안되겠네 점프 한 2미터는 뛰어야지 슈퍼루키면은 이래가지고 에일리언한테 살아남을 수 있겠어? 뛰는것도 느려 터졌어 헉 샷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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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벤트 진행되는데요? 헉 뭐야 어어어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헿 어어엏오오오오헿 어어어어어 bluetooth 어어어어엤오헿 어어어어어어어엤옹 어어꽙 그것도 잘 아는.. 부침으로 어어어어여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 Dire vulnerability 쉿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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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백원홍 감사합니다. 스으… 잠깐만. 어유, 으흐흫 어 뭐야. 이거 피가 다냐? 자 조심해서 이동을 해줄게요 지금 피가 별로 없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해야돼 뭐야 아이템 어디서 주워와야되지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뭐지? 아 여기 있다 야 분명 한 마리 있었는데? 어딨지? 나이트베어는 체크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죽으면 처음부터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난이도는 어려움하고 똑같을텐데 난이도는 어려움하고 똑같을텐데 체크포인트가 없는거 있는거 차이지 않을까요? 체크포인트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죽으면 처음부터 해야되가지고 오히려 귀찮기만 하지 않을까요? ition Woops 우앜아 Ort 으아핳아 악 악 으아 smartphones 라고 glad 잘 그의 일을 통해 그의 일을 통해 그의 일을 통해 렛츠고 잘 잡았죠? 야 아까 아까 그거 어딨냐? 그 거시기 어딨지? 이거 픽업해주고요 거울씨 깜짝이야 저거 타고 가야겠죠? 타건은 최대한 아껴줍시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 좋은가? 아 아닌데 이거는 좋은데 자 이거 타고 가야겠죠?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자 천천히 오스 깜짝이야 나 이거 거긴 줄 알았네 쒸쒸 응? 뭐야? 마우스웨일 눌러보라고요? 마우스웨일은 그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때리는 거죠? 네 이쪽길 자 이런게 있죠? 네 요런거 잘 주워줄게요 잘 주워주고 아아 라이플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나간다고요? 오케이 뭔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클리어 네 적은 없어요 적은 없어 안적해 완벽해 공산에 상층으로 가라고? 공산에 상층으로 가라고? 공산에 상층으로 가라는 굉장히取材 공산에 상층으로 가라고 공산으로 가라 왠지 저기 있을 것 같은 필리죠 왠지 저기 생겼을 것 같은데 자 인간으로 할 때는 쫄보플레이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없으려나 자 이렇게 쫄보플레이 최대한 넓지 않은 거였어 제가 뒤로 빠질 수 있으면서 넓지 않은 곳으로 유인 해가지고 약간 있는 것 같다 워어어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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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갑자기 위에서 튀어나와 왜 그러는데 그러지마라 캠 투명도 좀 낮춰달라고요? 투명도를 낮춰달라니? 뭔가 있는데? 저는 오! 아! 타냐? 탄약수? 탄약수 봐야 돼요 꼭? 제가 여기 있을까요 그러면은? 뭐라고 한 거야 방금 전에? 로봇하는데? 누군가 있을 것 같죠 느낌이? 느낌이 세요? 엘리언 또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좋지 않아 놈들이 나온다 또 이렇게 넓은 데서는 진짜 싸우기 힘들어요 이렇게 넓은 데서는 저기 막 이렇게 와리가리를 치기 때문에 때리기가 힘들거든요 여기에 누군가 있죠? 사진 제자리 해야될 것 같다고요? 이렇게 내는 데서는 아 뭐지? 힝 힝 힝 힝 도매오예 도매오.'" 아A!!!! 아아앜 ,,. 그걸 skul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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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리스크가 커가지고 일단 다 잡았죠? 저기 뭐 있냐? 어 저기 뭐 있다. 체크포인트. 이거 적들 잔뜩 나오는거 아냐? 오셨을 때. 오셨을 때까지. 오셨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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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적들 너무 많은데? 와무야 입 벌리고 게임하지 마라. 거미가 거미 줄 치겠다. 아주 그냥 놀이서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 어, 뭐야?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많이 나오잖아. 인간은 한 명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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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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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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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오케, 해킹완료 아이, 권총도 많이 쓰게 권총이 이제 탄약이 무한이다 보니까 권총으로 이제 많이 잡고 보통은 이제 권총으로 잡고 그거죠 나머지 탄약들은 이제 어느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제한이 있으니까 제한이 있으니까 자, 이제 이거 쓸까? 이제 요거 쓸게요 요거 그니까 해킹하는 법 있고요 엘리온 다 죽이기 네, 맞아 오오오오 오랜만에 좀 쫄리는 게임 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이런 듯은 안나오겠지 설마 아 뭔데? 아, 이상한 소리 났죠? 아